그렇게 날 떠나갔고 난 베인이 돼버렸어 왜 그렇게 망치니 왜 이렇게 망치니라고 했는데? 그렇게 망치니 정답이래요. 아 그렇게가 맞는 얘기야? 그러면 한 번 더 틀린 데는 어디예요? 그 앞에 처음이었나 봐요. 괜찮아요. 백화 씨 괜찮아요. 어머 결과가 또 나와! 저흰 진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아니 정말 진짜 우리한테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진짜? 저는 보도시공 체험에 섭외했을 때부터 제가 안 한다 했어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망칠까봐 제가. 우승민 환영 4강 진출! 축하합니다. 노래 왕구되고 선물도 다가자 열려라! 안노래방! 제46대 왕주왕전. 이번 주는 파행정만 있지만 그래도 열려라 노래방 선물은 다 가야죠. 뺄 수 없죠 뺄 수 없죠. 그리고 사실은 그 어떤 빅스타들도 이 선물 욕심을 냅니다. 탐냅니다. 쏠쏠하거든요. 상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어프라이어! 에어프라이어! 로봇청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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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네끼! 모네끼! 김치와 마운드 세트! 김치와 마운드 세트! 핸디형 다리미! 핸디형 다리미! 다용도 살균기! 루어 낚시 세트! 마지막으로 캡슐 에스프레소 모이시! 에스프레소! 김태우 씨 원하는 선물 있어요? 저거 한 번 하겠습니다. 에어프라이어? 요거 할래요? 맞추셔야 돼요. 페인트 주세요! 잘 보세요. 저 세 사진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이 이 노래와 연관이 있습니다. 정답! 잠깐만요. 김현심이에요. 김현심! 천생연분?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팀은 기회가 아예 없어요. 이 문제에 기회가 아예 없어요. 아, 어려운가요? 어렵습니다. 다음 히트 주세요. 오늘이만 기다려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어? 안 들려요! 정답! 김태우예요. 자, 김태우예요. 나는 문제 없어? 정답! 너무 힘들고 외로워도 그건 연습일 뿐이야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문제 없어 축하합니다. 상업! 예! 우와! 맛있어! 우와! 바라던 상품을 받아 봤어요. 축하합니다. 잠깐만! 첫 번째 김 씨 뭐 김조한 씨 이게 뭐야? 아, 이분들이 리메이크를 이 노래를 리메이크를 아, 이 노래를 했어요? 예, 예, 예. 아! 자, 서수삼 선배님? 이건 뭐야? 커피 에스프레소 머신 캡슐 에스프레소 아이 라이크 에스프레소 히트 주세요! 아, 무기야 남자분들은 아셔야 돼요 이 선수가 피구죠 정답! 신지 씨가 정답을 외쳤습니다. 하나, 둘, 셋 피구왕 통키 정답! 나오세요! 아침 해가 빛나는 끝이 없는 바닷가 맑은 공기 마시며 자, 신나게 달려보자 너와 내 가슴 속에 가득 품은 큰 꿈은 세계 제일의 피구와 성공! 캡슐 에스프레소 머신 가져갑니다. 축하합니다. 아, 이번엔 한영 씨 뭐 하나 고르세요? 원액기 로버트 청소기 어, 원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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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가죠 50까지 다 갈아주는 기가 막힙니다. 힌트! 쥬스! 잡으세요! 어? 정답! 신지 신지 박진영 허니 접근 좋아요! 접근 좋아요! 타임! 잠깐만요 저게 JYP라는 얘기예요? 응, 박진영 닮았잖아요 닮았잖아요 그쵸? 닮았지? 봐봐요 닮았다잖아요 자, 남창혜 날 떠나지마 정답! 은신베 상 unchanged 우선 너무 좋아 아, subsidies 아쉬워하지마 아쉬워하지마 빠진 느낌 제발 날 떠나지마 아쉬워하지마 아쉬워하지마 오빠드 오빠드 잠시만! 잠시만! 오빠드 잠시만! 세 명이 뭐라고 했어요? 저 오빠드